올해는 묘목밭이 묘목밭이 아닌 덜깨밭으로 변했습니다. 왜냐하면 아로니아 묘목을 신고 워낙 올해 가뭄 때문에 심어도 심어도 또 죽고 또 죽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덜깨를 신게 되었습니다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어해에는 아로니아 묘목이 자라고 있었다면 올해는 덜깨가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는 유기농 덜깨입니다. 덜깨 모습을 보시면 올해 수확이 상당량 많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